안녕하세요 힐스토리의 모델 헨리입니다.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? 저도 앨범 내고 여러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꾸준히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데요. 매일 조금씩 힐스토리와 함께하면서 건강 챙기세요. 속 불편할 때 많죠? 그럴 땐 힐스토리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어보세요. 딱 하루 한 포! 바쁘게 스케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가끔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 헨리도 하루에 한 포씩 힐스토리 포스트 바이오틱스 꼭 먹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. 건강한 오늘이 매일이 되도록. Healthy Life Story, Heal Story. 힐스토리 헨리?